또 하나는 이제 그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출발해 가지고 비교적 잘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희귀병 환자들인데 희귀병 환자들의 의무기록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흔히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희귀병 환자들의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럼 이들한테 데이터가 가야 되겠죠. 이렇게 환자들 데이터가 제약회사한테 가게 되고 제약회사는 이게 사용성이 좋았다고 하면 토큰을 지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이제 다른 플랫폼인데 환자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줄 수가 있어요. 생활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기록을 해서 이런 걸 우리가 Patient Generated Health Data라고 부르는데 이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휴먼스케이프의 어떤 플랫폼에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하고 인사이트를 얻어 가지고 예를 들어 생활습관을 바꾸라든지 뭘 먹으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환자들한테 준다든지 이런 또 사이클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언제나 그렇지만 아까 메디블록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그 아키텍처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앱 또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무슨 코인 무슨 코인 해가지고 백서 만든 다음에 그거 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오고 뭐 이런 것보다는 블록체인인지 몰라도 돼. 블록체인은 알게 하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좋고 그래서 그 기술 기반으로 해서 네가 뭘 만들었니? 이제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그 조언을 되게 잘 따라서 잘한 케이스인데요. 희귀질환 맞춤풀 정보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지금 여기에 블록체인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실제로 블록체인을 써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안 써도 또 만들 수 있겠죠. 물론 블록체인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레어노트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걸 런칭한 게 중요한 겁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직접 업로드한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료제 개발이나 임상시험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놓은 서비스에요. 여기에 무슨 아키텍처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희귀병 환자랑 관심을 많이 가져볼 만 하겠죠. 가지고 와 가지고 나도 이제 이런 데이터를 쭉 모아 가지고 주면 나중에 이걸 활용해 가지고 신약이 개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이렇다고 하면은 환자들이 자기 데이터를 잘 기록해 가지고 주는 보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레어노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물론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꽤 좋은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의미가 있는 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